비숍 3. We've taken some hits. Two bulkheads down. We'll be all right. 비숍 4. Standing by. 비숍 5. Standing by. 비숍 6. Reporting. Unidentified contacts. Get ready for company. 저 앞에 몇 층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배를 딱 찾아서. 저는 이쪽으로 텔레포트 해왔고요. 오케이. 우리 배들도 따라왔나? 배드도 따라왔다. 오케이. 와 옆에 행성 보세요. 와. 어 공격당하고 있어. 지금 아까 오던 네 얘도 공격당하고 있군요. 비숍 1, 비숍 2 비숍 1, 비숍 2, 비숍 3 배드 총 세이버 됐으니까. 잠깐만. 배드 총 세이버 됐으니까. 잠깐만. 배드 센터. 배드 센터 3. 배드 센터 3. 배드 센터.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이동을 해보죠. 배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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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도 8이야 자 이거 포메이션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포메이션 지정해 줍시다 붙어 뒤체보면 그만 괴롭혀라 이것들아 그리고 우리는 하베스터를 하나 더 뽑자 채취하는거요 리서스 컬렉터 하나 더 뽑죠 자 이거 원샷 모브먼트 오케이 리서스취 모듈이란거 질 수 있네요 어떤거지 몰라 여기도 공격 방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제 먼저 이동하자 이쪽으로 나왔나 지금? 음 나왔는데 네 채취 두 명이서 캐면 좀 많이 캐겠죠 미션이 뭐있죠? 어.. 트쿠르트다 오케이 이걸 보호하는게 미션입니다 카미카제 라는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스킬도 있거든요 쓸 수도 있고 어택할 수도 있고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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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땐 더블에 한 번 더 누르면 웨이포인트 이동합니다 다 구했어 스킬도 어 여기서 만들고 있구나 어 요 파이터 퍼실리티를 없애버리네요 그러면 여기만 없애면 여기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야겠네 파이터 퍼실리티를 어택을 해주자 1범으로 나머지는 여기 견제해주면 어 얘 너무너무 빨리가는데 스트리트그룹 시작 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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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패.. 배가 너무 많이 남는다 2는 여기 앞에 못타고 3뒤로 뭐야 더 온다고 여드름 공격 여기를 타고 커트너 쇼핑은 관리티 컨버트 팩토리 요거 만들 수 있다는 건가? 만들어보자 자 이쪽을 집중해서 노리고 있어요 다다다다 미사일 날라가죠 좋았어 잘한다 저기 어디있나 여기도 있네 아니다 여기있나요 이쪽으로 막아야겠다 이쪽으로 레일리포인트 좀 정해주고 어 이쪽 바살라 안되네 조금 남았어 조금만 더 때려 어 나 너무 멀리 간다 2가 너무 멀리 간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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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쉽을 만들 수 있대요 안티파이트? 오케이 두 분 뽑자 여기좀 막자 여기에 거의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아직 많이 남았네 휴유 요거 빨리 박살내라 하 데미징이 좀 이뤘어요 하나 거의 부서지려고 그러는데 방울 하나 더 뽑아줄까 배가 나왔는데 거인씨 안티파이터 돼요 어 좋은데 안티파이터들 좀 없을 수 있겠지 어 배 한 척 남았는데 조금 남았네 아 이거 없애라 조금 남았어 조금 더 버금어 조금 더 어 어 부셨나 아 조금 남았는데 아 다 박살났네 권씨 이렇게 파우머가 바우머가 이거 이걸로 총 막을 수 있을 것 같애 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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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볼까 나는건지 이야 조금 낫네 오오 인터셉터 빨리 가자 피가 얼마 안남았어 빨간색 번호 왜 안나와 상세히 멈췄는데 자원이 없네 아 네 여기 있다. 나왔다 여기만 치면 되거든요 어 빨간색이야 어 빨간색이야 큰일났다 어 빨간색이야 큰일났다 그룹 3. 타겟 confirmed. 그룹 3. reporting. watch for debris. 봄버 스크드린. complete. 하나는... 하나는 건십이네? 이렇게 알았어. 그룹 3. 아사인. 그룹 2. 리포트. 그룹 2. 리포트. 그룹 2. 리포트. 그룹 3. 리포트. 그룹 2. 리포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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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다 됐는데? 거의 다 구했다. 오케이. 이거 잡자. 아 근데 진짜 너무 저자렘에 있네요. 알았어 비쉽 6 6는 어딘데 여깄어? 먼저 이걸 없애야될 것 같애 어? 신호가 발견됐대요 어 뭐야 오 노 저기 더 들어왔어 어 막아야돼 돌아왔다 돌아와 어 또 온다 어 캡틴 소반의 배네요 다행이다 우리 편이다 오오 빨리 빨리 와 도와줘 소반이 뭐 도와줘 빨리 소반이 뭐 도와줘 빨리 네 오케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업도 할 수 있거든요 어 배 업 할 수 있고 인터세트 업을 좀 해버리자 그리고 없었지 두개 걸어놓고 배 업도 해주고 또 뽑을 수 있는거는 권쉽 어 코벨트 앤 파이의 피가 됐는데 좀 사이드 났는데 권쉽 권쉽 권쉽을 좀 많이 뽑아야될 것 같아 워피 얼마 안남았다 워피 얼마 안남았다 워피 얼마 안남았다 워피 하나 없애고 워피 하나 없애고 워피 이걸 없애야되는데 캐리어 워피 얼마 안남았다 빨리 빨리 어 그래 도망간대 도망간대 잠깐만 이쪽 저기 어딨어? 얼른 도망간다는 거지? 아 여긴거 보다 여기 먼저 구해야될거같아요 이거 없앱시다 크레디언 어 박살나겠다 안돼 안돼 어 터진다 안돼 실패인가 설마 아 직선 터졌어 아니야 설마 실패 아닐거야 어 저기있다는데 좋았어 좋았어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수리해줄 순 없나 이거 이걸 수리 안되나 스탑 모르겠어요 없어버려 없어버려 얼마 안 남았다 피 그룹 2 스탠딩 바이 그룹 3 리포팅 그룹 3 리포팅 그룹 트랜스포트 그룹 트랜스포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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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다 왔는데? 빨리 없애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배 좀 더 안 왔겠죠? 엘리트 봉우? 거기다 부셨다 어, 캡틴 소반 덕분에 이겼어. 어, 캡틴 소반 덕분에 이겼어. 네 이렇게 해서 어 대충 어 첫번째 미션, 두번째 미션 플레이 해봤구요. 대충 이렇게 어떤 게임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시니까 자 미션 석세풀 미션 성공 우리의 집 아이들 하이가라 너가 죽는다 이 섹터는 지금 내 손으로 앉아있어 그리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끌기 바랍니다 어떤 진정의 게요? 반드시 origin and i will spare your homeworld. D'A'Gara can resist the Vhagar siege, but only for a limited time. 그 shipyard at Sarum will allow us to rebuild our fleet. We must secure this asset before it falls to the Vhagar. 이제 어느덧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아 진짜 홈월드라는 게임이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고 리마스터 버전으로 새로 시작을 해보게 된 건데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몰입도가 있고 게임이 특히 이제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우주 전함을 보는 듯한 전투를 보는 듯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컨트롤에 조금 조작이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요 좀 줌인 줌아웃을 자유자재로 전투 장면을 자유자재로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거에 조금 너무 이제 만들고 사운드 좀 급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제 레츠플레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런 점에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1시간만 코너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시간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홈월드에 대한 좀 궁금증이 계셨던 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도 다음 1시간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상 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